우리 화창기가 이제 단기저점에 들어왔죠. 이러면은 우리 뭐해야 돼요? 이제 매수를 준비해야 되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하는 거는 자살맹이죠. 진짜 여러분들 맞잖아요. 우리가 조국이가 이제 공격적인 정치활동을 하려고 막 나와요. 언론에 지금. 언론에 우리 조국이가. 자 그런데 얘가 뭐 인지도가 뭐 뒤에 이 새끼는 뭐 말이 많잖아요. 이 새끼는 말이 많은데 이 새끼가 이제 뭐 해주면은 화창기에 올라갈 거고 아니면은 그대로 떨어져서 난리가 나는 거고 화창기계야 뭐 3천원 중반선이면은 이제 자기의 평균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에서는 떨어져 봤자 크게 손해볼 게 만세 한 10에서 한 15% 이 정도만 보험 가하고 가면 되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했을 때 수익률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조국이가 어떻게 해주냐 했다 하는데 뭐 생각보다 정치활동 계속 하려고 하고. 근데 이 새끼가 작년까지 계속 올해까지는 이렇게 뚜드려 맞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일반 국민분들도 조국이를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돌려서 이제 뭐 옛날에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도 까요점청 까이다가 결국 대선으로 가고 이제 검찰총장 가다가 조국도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뭐 그거는 이제 한참 뒤에 이기고. 자 조국이가 이제 총선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일단 나온다는 얘기만 나와도 바로 그냥 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쫙 빠지고 항상 이래요 여러분들 갔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는요 제대로 먹고 잘 빠져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4년에 한 번씩 오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총선 때죠 여러분들. 총선이 보통 이제 4월이면은 이제 한 8월에서 10월 정도부터 이제 준비를 해요. 거의 다 결정돼요 이때부터 이제 그 사이에 언론에서 인지도 높이고 공약하고 뭐하고 이제 공약을 미리 좀 봐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화천 기계가 이제 조국 하면은 화천 기계가 대장주니까 이것만 보면 된다.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이 화천 기계를 잘 봐야 돼요. 뭐 보수든 진보든 간에 우리는 돈만 벌면 됩니다. 정치인 새끼들 다 개새끼들이에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보수든 진보든 뭐 잡은 뭐합니까. 우리 생활 나아진 것도 없고. 개새끼들. 아무튼 이제 뭐 조국이도 개새끼도 다 개새끼에요. 진짜 정치인들은. 자 근데 우리는 자 이건 보면 돼요. 돈. 우린 돈만 벌면 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만큼 조작질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자 세력이 존재하고 작전이 난무하고. 근데 이 화천 기계에서 나온 돈 다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 이제 조국이한테 가겠죠. 지금 조국이는 이제 정치활동을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면 돈이. 그러니까 이 화천 기계를 작업해서 어떻게든 받을 거예요. 절대 안 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의 뒷돈은 다 주식시장에서 웬만큼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 후원을 하겠죠. 그런 것도 하나하나 보면은 진짜 이 정말 더러운 세상이에요. 야 아무튼 같이 항상 말씀드리죠. 돈만 벌면 된다. 그런데 자 오늘부터 볼게요. 지금 이제 세력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단타를 잘 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매집을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지금 기관놈들이 조금씩 사지 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쓸 단기저점이다 보니까 이럴 때는 기관이 가장 잘하는 게 이 저점 저가 매수죠. 단기저점에서는 이제 웬만하면 손해받으더라도 사긴 사야 됩니다. 단기저점 찍고 올라간 경우가 상당히 7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야 돼요. 사모펀드도 지금 사고 있고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거를 수고표를 잘 보면은 이게 미래가 살 보여요. 어차피 여러분들도 그런 걸 항상 참고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화천기계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인 차트다.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호가가 이렇게 보시잖아요. 이 22,460 이 잔량 매수 잔량이 많으면은 제가 뭐랬죠? 떨어지고 있는 차트라고 말했죠. 이게 여기께 떨어지는 지수로 여기 있는 물량이 다 사라지고 이건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밑에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밑에 더 걸어요. 매수 물량은.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는 중인 차트는 매수 잔량이 더 많은 거고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올라가고 있는 차트는 매도 잔량이 많아야지 올라가고 있는 차트다. 왜냐하면 여기께 없어지고 여기께 새로운 물량 나오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고 이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좀 이해하셔야 된다. 근데 다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매일 왜 전문 투자자들이 모니터 4개, 8개 켜놓고 다 이 호가창 띄워놓겠어요? 이걸 보면서 하루하루 매수 매도를 하면서 찾는 거죠. 딱 같아지면서 역전되는 생각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2, 3% 먹고 5% 정도 먹고 빠지고 이럴 때 그 돈 빵 나오거든요. 이럴 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맞죠? 아무튼 화창기계는 이제 내년까지 계속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해먹을 차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한 20개 정도 찾아가지고 매일매일 조져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정치 테마를 언제 어디서 사고 팔아야 될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께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타점 같은 것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혼자서 결국은 저든 뭐든 영상을 보시면서 배우더라도 여러분들의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해가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제가 그걸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여러분과 함께 매매를 함께 해보면 알지 않을까? 함께 매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창기계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함께 매수 매매를 하면서 매수 매도를 하면서 주식시장을 제대로 이해해보는 거예요. 정치 테마주는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다. 이거를 방법을 아는 것보다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가장 포인트다. 이해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방법 다 알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이해해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지 방법만 안다고 해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중요하다. 자, 화창기계 매매방 초대링크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어떻게 자, 간단히 화창기계 네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초대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내년 4월까지 조국이 어찌 4월에 결판 나면 그전에는 등락이 엄청 심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애들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딱 뉴스마도 다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뉴스 비중이요. 한 시간 하면요. 30분 50%가 정치 얘기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들. 나머지가 일반 얘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정치는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카톡방도 카톡방이지만은 이거를 불가피하게 못 들으신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저도 물어보니까 그래서 카톡방 링크 말고 이제 그냥 카톡방에 못 들으신 분들은 직장생활하시고 사업하시고 그러면 제가 또 그분들에게도 어떻게든 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화천기계 매매 자료집이에요. 대응 전략 자료집인데 제가 여기에 1차, 2차, 3차 목표가 설정해놨고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도 제가 다 써놨어요.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지 수익은 극대화시키면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이 수급표가 있습니다. 이 수급이 붙으면요. 세력들이 바로 매집한 시기가 오기 때문에 바로 2, 3일 뒤에 바로 급등 나와요. 이 수급표 때문에라도 이걸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카톡방 못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거라도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보셔라. 대신 이거는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받아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진짜. 어느 정도 주식을 할 줄 아는 분들이 받아보셔야지 이걸 또 이해하고 매매 적용시키니까 본인들이 생각할 때 나는 주식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요청하시기 바랄게요. 이 자료 받으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하청기계 적은 다음에 뒤에 두 글자만 더 자료 자료 달라고 하청기계 자료라고 6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 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어찌 안 마 뭐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티비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돈 버는 재미죠. 돈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이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좀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장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 원 혹은 100만 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천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